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투표지 이미지 8과 같은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동일함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러니까 원본성, 오리지널리티가 입증되어야 제대로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최량 증거 규칙, the best evidence rule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즉 법정에 제출되는 디지털 증거는 원본 증거와 동일함을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미국의 연방 증거 규칙 1002조는 디지털 증거는 당연히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미국의 연방 증거 규칙 104조는 복제물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사본이나 복제만은 원본과 같은 것으로 가늠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원본이 삭제된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한 자는 해시값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본과 원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검증해야 되는, 그러니까 검증된 복제본임을 그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는 측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6월 28일 제금표에 임하는 선관위 피고는 당연히 재판부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할 때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원본의 해시값과 사본의 해시값을 함께 제출해서 원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선관위 피고 측이 증명했어야 됐습니다. 동시에 재판부는 재금표를 개시하기 이전에 증거물로서 채택 여부가 가능하도록 선관위가 제출한 사본을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해시값과 사본의 해시값을 비교 대조해서 서로 동일함을 확인했어야 되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선관위 측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해시값이란 것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파일 특성을 압축한 숫자와 알파벳을 구성된 암호 같은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관위 측은 말로만 이것이 사본입니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위조 및 변조가 되지 않았음을 선관위가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선관위는 다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천대법관의 사민의 대법관은 그것을 검증하지도 않았습니다. 재금표가 개시되기 전에 그것이 크게 질타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디지털 증거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로 선관위와 대법원의 상호 유착관계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어쩌면 선관위가 대법원을 좀 우습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문문도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원장이 모두 다 엊그제까지 바로 한솔밥을 먹는 대법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법원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증거는 증거 데이터의 분석 등 처리 과정에서 위조 및 변조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디지털 증거는 특히 숨겨야 될 정보가 있거나 또 디지털 증거를 원본체로 재판부에 제출했을 경우에 큰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인간이 누구든지 위조 및 변조에 대한 강한 유혹을 갖게 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원본을 공개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의 위 변조는 빈번히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선관위는 디지털 증거를 제출할 때 스스로 원본에서 얻은 해시값과 함께 자신들이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파일의 해시값을 반드시 동시에 사법부에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두 가지가 동일하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증거와 정황 그리고 정언들을 종합할 때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출한 사본은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위조 및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본이 아니라 위 변조분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위 변조는 숨기고 싶은 정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선관위의 작업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재판부에 제출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적합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없었다면 원본이 없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원본이 없다고 딱 잡아 떼는 입장을 바로 선관위가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이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2018년 2월 13일 날 대법원 2부 주심 건순일 대법관은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순일 대법관은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산 행운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가들이 86억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015년 검찰은 유흥주점의 격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모 씨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및 USB에서 조세 포탈 정보가 담긴 파일로 추정되는 엑셀 파일이나 문서 파일을 선별한 뒤에 이미징 작업, 자료 복제 작업을 한 후에 복제분을 압수했습니다. 이후에 이모 씨가 원본 파일의 해시값과 이미지 파일의 해시값을 각각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띄워두고 보여주면서 양자의 동일성을 이모 씨가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모 씨로부터 사실 확인서의 서명을 받아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금물의 바탕을 두고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고 맙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은 중요 이유가 디지털 정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심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모 씨가 작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4458개의 파일 해시값과 목록 파일상 해당 파일별 해시값을 비교해 봤을 때 20개 파일의 해시값이 동일하지 않다. 20개 파일이 압수집행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원의 그런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부산고법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라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압수 이후에 20개 파일이 어떤 검찰 측에 의해서 새롭게 생성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되려면 선관위가 사본이라고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4.15 총선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과는 다른 그러니까 4월 25일 총선 이후부터 법원 증거 보전 신청 이전의 어느 날 생성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원본성이 입증되지 않는 디지털 증거는 전혀 재판부가 활용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증거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지만 판사는 합리적 의심의 의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판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거는 원본과 정확하게 사본이 동일해야 그 정도로 확실해야 그것에 기초를 두고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들이 수없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원본과 사본의 상호대조에 근거해서. 이처럼 디지털 증거가 채택되기 위해선 원본과 동일하다는 원본성과 동일성을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들이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본성을 입증한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선관위는 재판부에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 28일 재검표를 개시한 천대엽 대법관은 그냥 그것은 뒤로 제쳐두고 일단 개수부터 하자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원본과 다른 디지털 정보를 재판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재판부는 당연히 원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됐고 이를 위해서 사본을 제출한 선관위 측의 해시값 등을 요구해서 진짜 사본인지 가짜 사본인지를 반드시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위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증거를 재검표 재판에 갖고 나온 것 자체가 엄청난 의혹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또 원고 측 변호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는 피고 측에 우리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실짓고 그런 그냥 고백이 그런 자백이 나오게 만든 것은 도대체 대법원의 진실성이 있는가 그 대법원이 당나라 대법원인가 검성 대법원인가 화성 대법원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라도 좀 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합니다. 정말 이렇게 따져가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해시값이니 대법원 판례니 이런 것은 일반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 그런가 보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서 정말 경악한 것은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례가 축적돼 가지고 디지털 증거물을 채택할 때는 해시값 비교를 통해서 사본이면 그게 원본과 동일한 것을 그렇게 검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절차인데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중차대한 6월 28일에 인천연수고래 재검표 과정에서 어떻게 천대협 대법관과 사민의 대법관은 그 기초적인 그런 원본성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걸 갖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끌어갈 의향을 갖고 있었느냐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